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본문에서 이제 암시되거나 진술된 게 아닌 거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는 프리랜서에 관한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프로덕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리모트 프로덕션 크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원격 프로덕션 뭐죠? 생산 또는 제작. 여러분들 영화사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무슨 무슨 프로덕션 이렇게 불러요. 여기 제작이라는 것은 보통 영화나 무슨 방송 TV 프로그램 이런 거 제작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봐봐요. 여기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있죠? 많은 회사들이 뭐하는? 원격 이런 제작을 슈트하는. 슈트가 뭘까요? 슈트 들어갑니다. 뭐예요? 촬영 시작합니다. 찍는다. 촬영하다가 슈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원격 프로덕션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화사들이 그죠? 촬영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미국에 유니버설이라는 영화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해서 유명한 그지? 촬영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촬영을 안 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데 가서 그지? 뭐 외국에 가서 찍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지? 현장에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이제 영화를 찍고 찍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거나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크루가 있는데 크루가 보통 뭐죠? 그렇죠? 승무원, 선원, 직원. 그런데 여기서는 어 크루니까. 이따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 크루니까. 직원이 한 명이야?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팀이야. 팀. 그렇죠? 팀이라고 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크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걸 발견하는기는 드뭅니다. 힘듭니다. 뭐가? 어떤 이런 원격 제작 팀을 발견하기. 그런데 뭐 하는? Does not have at least a few freelance personnel. 퍼스널 중요한 단어죠. 뭐예요? 인원, 인력. 그렇죠? 몇몇 프리랜서 인원들을 가지지 않는 그런 제작 팀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원격 제작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제작 팀이나 그 정규 직원 말고 그지? 그 특정 프로젝션에만 참여하는 프리랜서 직원들이 좀 몇 명은 끼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런 팀들은 완전히 프리랜서 인력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독립적인 계약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 이때 어간이제이션은 그냥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그렇죠? 여러 회사하고 일하는. 그렇죠? 뭐 건 바이 건이라고 흔한 얘기로. 그렇지? 일 있을 때마다 이쪽 회사 일도 해주고 저쪽 회사 일도 해주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하여, 아웃이에요. 하여가 뭐죠? 그렇죠? 사람이 목적일 땐 그 사람을 고용하다예요. 또는 물건이나 시설 같은 게 목적으로 오면 그거를 이용하다, 빌리다예요. 빌리다예요. 그런데 아웃이 묻죠? 그럼 뭐가 될까요? 빌려주다예요. 하여, 아웃이 되면. 그들의 프로덕션 스케일, 그들의 제작 기술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As needed base예요. 필요한 만큼이란 뜻이죠. 필요로 되는 대로, 필요한 만큼의 어떤 베이스로. 그렇지?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지? 필요한 만큼만 가서 일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이런 포지션도 여기서는 일자리예요. 일자리 직책들이 채워지죠. 자격을 갖춘 프리랜서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As opposed to full-time employees. 이게 이제 정규, 정직원이죠? 정직원에 반대하여니까 정직원 대신에 정직원이 아닌, 이런 느낌. 이때는 as opposed to는 여기서는 약간 좀 other than, 그렇지? 그게 아닌 직원. 그런 느낌을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들은 또 고용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이 흔히, do not have enough full-time step. 그렇죠? 충분한 정직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런데 뭐 할 정도로 충분하냐면 완전히 이때 그런 동사죠? 그러니까 어떤 인원을 공급하거나 팀원을 배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격 제작에 필요한 인원을 다 배치하기에, 그렇지? 정직원이 부족할 때 프리랜서를 주로 고용한다, 이거지. 아주 먼 데까지 출장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본사의 정직원들이 전부 다 나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예요. 자, 또한 그 많은 회사들이, 그렇죠? 이렇게 원격 제작을 촬영하는 많은 회사들이 트래블, around the region, nation, 그렇죠?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갈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찍을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트래블, 이동을 하면 찍어요. 자, 그리고 the least expensive way to step. 그럼 그 팀의 스태프보다 동사를 세면 인력을 채우다, 인원을 보충하다는 뜻이에요. 채우는 가장 덜 비싼 방식은 로컬 퍼스널, 지역 인력을 쓰는 것이죠. 당연히 현지에서,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회사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야. 로직, 로직이 뭐냐면 숙박비, 트래블, 출장비, 항공욕 이런 거. 데일리 알라완스는 체제비라고 해요. 그렇지? 체제비. 본사 직원이 해외로 촬영, 출장을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추가로 이런 걸 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숙박비, 항공료, 체제비 이런 걸 추가로 줘야 돼. 월급도 주면서, 그렇지?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 자, 그런데 현지인을 고용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드는 거죠. It takes time for freelancers to make the right connection. 여기 약간 좀 딴 얘기인데, 이 이틀은 가주어고요. For freelancers to make a 진주어죠? 자, freelancers들이 right connection. connection이 뭘까? 연질이에요, 연질. 거래처. 처음부터 이제 freelancers을, 내가 이 분야에 어떤 freelancers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제 뭐, 바로 일감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두 군데 이제 차근차근, 그렇지? 처음에는 그냥 명함 돌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아는 사람으로 통해서, 그렇지? 뭐 어떻게 한 번, 한 건 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연결연결 해가지고, 그렇지? 일감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연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obtain, 획득하는 거죠? 계속적인 일을, 그렇지? 충분한 이제 거래처가 뚫려가지고, 그렇지? 충분한 일거리를 확보하는 것,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죠?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렇지? 처음에는 일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 내가 이제 freelancer 시장에 진출을 하면, 그렇지? 근데 하다보면 이제 착착착 이제 커넥션이 쌓이고, 그렇지? 이제 일감이 꾸준히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예요, 테이크 타임은. 바로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때 바로 일감이 있거나,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work is a better for skilled. skilled니까, 그렇지? 숙달이 된 프리랜서들에게는 일이, 이용가는 일이, 일감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있고. 그들은 make a good living, 무슨 말이에요? 이때 living은 뭐예요? 생계. 그렇지? 생계를 liv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벌이가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영화 제작 분야에서의 어떤 이런, 그렇죠? 프리랜서들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본문하고 상관없는 걸 골라야 되는데요. 볼게요. 프리랜서들은 포올리페이드. 틀렸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 기술에도 불구하고 포올리페이드 하니까 바로 틀려버렸네, 그렇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skilled가 있으면 꽤 일감이 있고, 잘 산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8번은 바로 1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로 답이 나오네요. 나머지는 이제 볼게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커넥션이 있어야만 한다. 처음부터 커넥션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커넥션을 얻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충분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커넥션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 자체는 맞는 거예요. 커넥션이 필요하다는 얘기 자체는.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나왔던 얘기죠. 기술을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필요한 만큼만 판단하고 as needed base. 그렇죠? 그거고 그렇죠? 정직원을 멀리 출장 보내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숙박비나 항공료 이런 건 안 줘도 되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비용이 덜 다녀. 그 다음에 그렇죠? 풀타임 외에도 프리랜서들을 가진다. 맞죠, 그렇죠? 그중에 일부 직원들이 프리랜서로 채워지지 않는 팀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most 대부분의 경우는 프리랜서가 섞여 있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거예요. 자, 29번 넘어갑니다. 자, 29번 글자들이 좀 깨져가지고 보기 불편하네, 그죠? 어쨌거나 자, order order 순서죠, 순서. 그렇죠? 이거에 이어지는 순서 잡는 거예요. 9번 순서 잡는 건데 일단 이 앞부분을 좀 볼게요. 앞부분 보면 유명한 작품이죠. 허클베리핀 마크 트웨인이 썼다. 19세기 말에 그러나 그는 셋했다. 그의 소설을 decades earlier 몇십 년 전 이전으로 셋했다. 무슨 말이에요? 소설 속 시대 배경을 몇십 년 더 옛날로 땡겨서 설정에서 소설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노예 제도가 여전히 아직은 합법이다. 그렇죠? 미국이 이제 19세기 남북전쟁을 겪고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폐지된 이후에 썼지만 소설의 배경은 노예 제도 폐지 전으로 맞춰서 그래서 이 책을 뭐로 만들면 오형식이죠? Extended Exploration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어떤 그런 탐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탐험이에요? 도덕성에 대한 탐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의 도덕성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제도죠? 노예 제도의 도덕성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보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책이 되었다. 노예 제도가 아직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제도의 도덕성에 대한 탐구 이런 식의 말이 나왔어요. A부터 보면 그렇죠?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나라가 컨돈은 뭐예요? 용납하다죠? 에드화도는 이거잖아요. 컨돈 헷갈리면 안 돼. 그렇죠? 이거 뭐예요? 파돈 용사하다죠? 그래서 컨돈은 용인하다 용납하다. 도울이 뭐냐면 도울풀이 뭐예요? 도울풀 슬프잖아요. 같이 슬퍼해 준다가 애도하다. 이 돈은 도네이트예요. 준다. 준다. 다 주워버린다. 네 맘대로 해봐라. 다 허용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 전체가 용납하고 베네피트 프랑 뭐로부터 이득을 취해요. 뭐를? 그러한 여기 서치 나왔죠? 이게 지시사야. 그러한 착취적 노동관행 그런 착취적 노동관행 용납하고 이득을 취하는 한 어떤 흑인도 자신을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바로 붙이기는 좀 그렇다. 그렇죠? 그런 착취적 노동관행 이런 말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노예제라는 언급은 있지만 너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를 바로 붙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B번 미국 남부의 노예제도는 그렇죠? 잔혹한 짐승 같은 그런 제도였다. 육체적 정신적 지배를 포함하는 흑인에 관한 5호 2 서베즈 근데 이제 뭐예요? 그 흑인들은 노동자로서 그죠? 그 서버 봉사하도록 하는 그런 지배였죠. 그죠? 어디에서? 이 플랜테이션의 농장에 이런 농장에서 이 얘기는 그죠? 이 노예제도 자체에 관한 슬레이브라는 용어 자체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One person owning another person 여기 딱 노예제도죠? 이 슬레이브라는 용어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나 The free labor that slaves were forced to perform 그러나 꺾었네. 그지? 프리 레이버가 뭘까요? 자유로운 노동이에요? 아니에요. 대가 없는 공짜 노동 무료 노동인 거예요. 노예들이 뭐야 수행하도록 강요당했던 그지? 바로 붙긴 힘들죠? 자 D번 자 1804년쯤이 되자 북부의 주들은 그죠? 그 노예제도를 그죠? 그들의 어떤 영역 안에서는 폐지했었다. 폐지했다. 이거죠. 뭐가 붙어야 돼요? 아무래도 빚지요. 그죠? 노예제 일반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죠? 요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죠? B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디로 붙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죠? 요거 그죠? 그러한 착취적 노동 관행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요거 봤죠? 그죠? 그죠? 그 노예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짜 노동 그죠? 요구를 아마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서를 꺾었기 때문에 그죠? 꺾었기 때문에 요 얘기 다음에 여기 붙으면 좋아요. 그죠? 노예제가 폐지는 되었지만 여전히 그죠? 폐지는 되었지만 노예들이 하는 이 공짜 노동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노예제가 폐지가 되어도 북부주에서는 폐지가 됐지만 남부주에서는 여전히 폐지가 안 된 주들도 있고 그리고 폐지가 된 이후에도 사실 이게 노예들이 일부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노예제가 공짜로 폐지는 이후에도 그죠? 계속 그 원래 주인 밑에 그 농장에서 그지? 노예만 아니다 뿐이지 또다시 노동자로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임금으로 계속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큰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죠? 이런 공짜노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치가 지시사니까. 그죠? 이런 말은 그냥 다짜고자 처음부터 올 수가 없어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서치는 지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예해방은 되었다 하더라도 명목적으로 실제로는 이런 노예들의 공짜노동에 여전히 어존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거기서 이득을 보는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이었다. 그죠? 그런 얘기 그렇게 연결하는 게 맞죠? 그래서 BD CA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이유였다. 그래서 그 허클베리핀의 그죠? 에서 이야기해서 주인공 허긴이 짐이에요. 짐의 해방은 그죠? 비터스위터다. 비터스위터가 뭐예요? 달콤 달콤 썹쓰름한 거예요. 일단 뭐 자유가 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또 고단한 인생이 그지? 노동착취의 관행은 그대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런 얘기가 딱 아까 그 마지막 얘기였잖아. 그지? 그걸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본인만 해방이 되고 그죠?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 해방이 덜 된 상태가 그죠? 지속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29번은 한 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33번 안 어울리는 문장 찾는 건데요. 안 어울리는 문장 이거는 주로 흐름과 상관없는 안 어울리는 문장 찾는 거는 뭐 읽다 보면 저절로 그냥 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헷갈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리려면 주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주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자 보면은 봐봐요. 언어와 종교의 믿음 간의 밀접한 관계는 문화의 역사에 퍼져 있다. 이 말은 이제 전세계 여러 문화를 이렇게 옛날 문화를 훑어보면은 언어와 종교가 연관이 있다는 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디바인빙 이거 뭐예요? 디바인빙? 신이죠. 신 신은 자 뭐뭐 이런 걸 완료부정사라고 그래요. 뭐뭐 했다고 이야기 됩니다. 신이 언어를 또는 문자를 그리죠. 그러니까 문자를 발명했다고 그리고 기반 이 기반은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Have invented Have given 그지?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언어나 문자겠죠? 언어나 문자를 뭐 선물로서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었다고 그지? 이런 얘기들이 흔히 이런 그 cultural history니까 전세계의 어떤 뭐 전설이라든지 신화에 등장한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는 이제 바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시로 들어가죠? 이거 딱 봐도 예시잖아 이거는 그지? 음 그럼 주제가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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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주제인 거야 오케이? 이 주제야 주제가 끝났으니까 예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를 찾을 때 예시를 잘 봐야 돼 For example이 나오거나 For example은 없더라도 예시다 싶으면 예시 앞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알죠? 주제로 생각하면 돼 이거 뭐예요 주제가 언어와 종교는 연관이 있고 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주제예요? 신이 인간에게 언어를 만들어서 주었다 그런 식으로 그 연관성이 신화라든지 이런 데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제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아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지? 기독교 쪽에서는 창세기에 따르면 그죠? 아담이 해스투도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네임 하는 거예요 창조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그지? 말을 만들어서 주었다 하는 거하고 연결을 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죠 그죠?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다른 문화들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 전설이 있는데 자 더 나오겠죠? 이집트의 신화에서는 토트신이 그죠? 딱 나오네요 그지? 이걸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인벤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브라마다 이거죠 It is who인데 이거 강조금은요 강조되는 게 사람이나 뭐 그런 비슷한 거면 후로 바꿔도 돼요 자 글쓰기의 지식 아까 여기 이제 언어도 있지만 문자 글쓰기도 있죠? 이거를 힌두 힌두교도 인도사람들에게 준 것은 그죠? 여기 준다고 돼 있잖아요 기본 그지? 브라마라는 신이었다 세 번째 오디는 그죠? 루닉 스크립트 스크립트도 여기서는 문자란 뜻이에요 물론 대본 이런 뜻도 있지만 철자법 문자 이것도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루닉 문자를 발명한 건 오딘이라는 신이었다 이거죠 그죠? 여기 인벤터가 있는데 그대로 아이슬란드 전설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루닉 스크립트 플립트러스 이 뭐예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죠? 문자 해동 능력은 흔히 어떤 공동체로 도입되었어요 어떤 한 종교의 확산에 의하여 종교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문자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조금 비슷하긴 하죠 근데 아까 이 주제가 뭐였어요? 신이 어느날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발명하거나 주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비슷하지만 이거 똑같진 않죠? 좀 봅시다 그 다음에 heaven sent water 자 이게 센트니까 하늘에 의하여 보내어진 그죠? 피피니까 보내어진 하늘에서 보내어진 그 물에 사는 거북이가 그런데 등짝에 어떤 표시가 있는 거북이가 bring writing 문자를 가지고 와요 중국인들에게 그죠? 이것도 뭐예요? 준다 기분하고 같죠? 하늘이 보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시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 슈퍼내출이 뭐죠? 신이야 초인적 존재 신이 그죠? 강력한 어떤 그런 언어의 기원에 대한 그지? 어떤 그런 근원이 되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븐도 얼핏 좀 비슷한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리트럴스 라는 말은 랭귀지하고 비슷한 말이고 연관되는 말이고 릴리저스가 이 단어가 여기도 있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딱 주제로 나온 거 있지 그지? 신이 만들어서 준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신이 만들거나 죽었다 이런 얘기죠 오늘 그지? 그래서 답은 D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인이 좀 비슷하다 하면 이게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를 해야 돼? 주제를 확정해야 돼 아 여기가 포인트구나 그지? 이 명락에서 나머지 문장들이 다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주제가 뭔지를 확정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33번은 봤고요 그 다음에 35번으로 갑니다 오늘 맞는 거 켈트족에 관한 얘기죠 그죠? 켈트족 로마인 이후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시저가 나오네요 그죠? 시저가 뭐 영구적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클라클로디어스 황제 그죠? 일부 제국 일부러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절메닉 여기 절메닉을 조심해야 되는데 잡아봐 여러분들 다른 거 이렇게 저문으로 나오면 그럼 뭐예요? 독일의 절메닉 하면 뭐예요? 게르만족의 다른 거 달라요 약간 느낌이 조심해야 돼 게르만족 군대들이야 그죠? 로마를 축출했다? 딱 봐도 뭐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봐봐요 게르만족 용병들이죠? 용병들이 스코틀랜드인들을 픽트인들 뿐만 아니라 이걸 또 보호했다는 얘기 어쨌든 이걸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구가 그 다음에 요구가 그지? 어미도 확인하는 거네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켈트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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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인도 유러피언 아큐펀트가 뭐야? 점령자 점유자 어떤 지역을 차지하는 자를 아큐펀트라고 그래요 아큐파이가 어떤 장소를 차지한다 어떤 직책을 맡는다 이걸 아큐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큐페이션이라고 하면 점유 점령도 되고 직업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인도 유러피언이 뭐냐면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들하고 유럽인들 전체가 하나의 같은 어족이에요 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말도 보면 유럽의 언어들 영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스트룩해요 같은 어족이에요 어쨌거나 최초의 인도 유럽 어족에 해당하는 최초의 그 지역에 살게 된 브리턴이 어디야? 영국 섬이죠? 영국에 있는 섬을 브리턴 섬이라고 그래요 브리턴 자체는 섬 이름이에요 이 섬의 최초의 점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남부 브리티시 브리턴 섬의 켈트족들은 처음에는 서브듀 된 서브듀가 뭐냐면 서브듀? 그렇죠 흔히 복속시킨다고 그러죠 정복되었다가 나중에는 데어레프탈 지배되고 보호를 받아요 로마인들에게 그렇죠? 그리고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시저가 All-Invasion First-Served 이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침략을 했어요 그렇죠? 영국 섬을 시저가 그러던 침략의 시도는 점령의 결과를 낳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꺾기는 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간 거죠 뭐와는 달리 그 결과 다른 곳에서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특히나 어디 고올 지방 고올이 어디냐면 지금 프랑스당이에요 그거를 이제 고올 지방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서 샤럴 더 고올이라고 있어요 처음 듣나요? 유럽의 귀족들은 그죠? 더 고올 이렇게 되면 귀족이야 고올이라는 영지의 샤럴인 거예요 샤럴은 영어로 하면 찰스예요 그 대통령도 조상의 귀족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프랑스 쪽에 있는 땅이에요 자 여기 나오네 모던 프렌치 자 그래서 그곳의 고올 지역에서는 라틴어가 라틴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라틴어가 생각하면 지금은 어디가 주로 라틴어야 중남미가 라틴어죠 로마가 있는 로마 인근 지역 이탈리아의 로마 인근 지역 이름이 라틴어여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쓰던 말이 라틴어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언어가 라틴어야 오케이 그럼 왜 지금의 중남미가 라틴어야 이 로마 제국의 라틴어가 로마가 유럽 전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름도 다 당연히 그렇죠 프랑스는 물론이고 모두가 다 라틴어 로마 제국의 영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썼어요 전부 다 그러다가 그 언어가 굳어져서 스페인어도 되고 포르투갈어도 된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뭐를 개척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했죠 그래서 그 스페인어로 포르투갈어를 또 쓰게 됐으니까 라틴 계통의 언어를 쓰는 지역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설명이 있어요 시저의 레전이 뭐죠 레전 군단 시저의 군단에 군인들이 썼던 라틴어가 되었다 이거죠 뭐가 궁극적으로는 현대 프랑스가 되었다 프랑스 땅에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지배했다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해서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다른 지역의 결과와는 달리 브리튼 섬은 켈트족은 처음부터 완전 점령은 안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During the rule of emperor's law 좀 더 세월이 지났죠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났을 때예요 이게 강조고문이죠 뭐가 로마의 침략이 뭐뭐에 어여 뒤따라지는 거예요 보다 영구적인 점령과 군사적 통제 완전히 점령을 해서 군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그것은 이때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 한 400년 가까이 동안 영국 브리튼 섬은 프로빈스였다 프로빈스는 뭐예요 지역이나 지방인데 그치? 로마 제국의 하나의 어떤 식민지 지역 지방이었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무슨 도 정도도 영어로는 프로빈스라고 보통 이제 그죠? 표현을 하고 우리 옛날 역사에 보면 이런 건 한사군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낭랑군 어쩌고저쩌고 한 나라의 식민지인 거예요 그런 걸 프로빈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영국 섬은 신민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더 비기닝 오브 더 빕스 그런데 5세기 시작 무렵쯤 되자 이 점령 군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아웃라인 아웃라인? 그쵸? 밖에 놓여있는 라이가 놓여있다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이런 영토의 점령군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드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5세기경의 로마인들은 계속해서 Subjected to 이게 무슨 말이에요? Subjected to? 뭐뭐에 여기서는 약간 좀 어디에 노출되다 뭐뭐를 당하다 이렇게 계속하면 좋아 공격에 계속 노출되고 당하고 있는 거야 게르만 부족들 그 콘티넌트는 어디야? 유럽 본토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 섬이 아닌 거를 더 콘티넌트 유럽 본톤을 이 게르만족의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막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모자라서 영국 섬까지 점령군을 계속 두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쵸?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따라오는 사건들 그럼 그 이유 어떻게 됐냐 5세기위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로마가 풀아웃이 뭘까요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풀아웃 풀아웃이 바깥으로 당기다죠 그죠 원래는 이게 뭐냐면 마부가 마차를 몰 때 말고삐를 밖으로 당긴다는 뜻 로마인들이 철수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떠난 거는 이제 요 때요 요 때 좀 다 떠났는데 이제 켈트족 남부에 아까 말한 그 켈트족 요 아일랜드는 브리턴이죠 켈트족은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그 밑에서 그지 먹고 살고 하다가 무방비 상태 그래서 이것도 강조구문이죠 바로 그때였다 그들이 뭐야 인바이트 초대한 거죠 끌어들인 거예요 게르만 용병을 그죠 끌어들인 거예요 컴오버 컴오버는 건너오다 북부 유럽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그지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지 To come over and protect them From invading 바이킹 바이킹으로부터 그지 그리고 또 뭐로부터 이렇게 프람 연결되죠 북부 켈트죠 북켈트족끼리도 이제 또 대립을 했나 봐요 그리고 또 뭐로부터 아일랜드 사람으로부터 스코트족이나 픽트족 그지 이렇게 딱 나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마무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해는 됐고 어렵지 않게 나오니 그죠 사실인 거 어딨어요 켈트족은 당연히 먼저 도착했죠 애프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시즈가 처음부터 이거 성공한 건 아니죠 그죠 틀렸고 클로디우스 황제가 브리턴 섬을 로마 제국의 일부로 맞죠 그죠 요 때 이제 하나의 프로빈스가 되었다고 그랬죠 자 게르만 군대는 완전히 익스페리 축출하다 추방하다 로마이다 이거 아니죠 그죠 로마가 떠나고 나서 게르만인들을 초대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게르만 용병들은 이 사람들을 보호한 게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로부터 그죠 켈트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된 용병이었던 거죠 틀렸잖아요 이것만 맞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어디야 브리턴이죠 멀리 떨어진 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 40분 지문 있죠 39, 40번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 어떤 기사 같은데 그지 좀 이렇게 재밌는 어투로 글을 써놨어요 자 노르라는 배예요 그죠 배가 터키로 왜 왔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0번 문제인데 자 발라르라고 비가 대문자니까 어떤 사람이란 것 같아요 그죠 발라르라는 사람이 발라드라는 사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닌 것은 그지 이렇게 되네 발라드라는 어떤 주인공이 나오겠죠 봅시다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트가 280 비트 비트인데 이렇게 합성으로 쓸 때의 명사는 무조건 단수로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트라고 해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1피트라고 하는데 길이 1피트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뭐라고 해야 돼요 1부트 2피트부터 피트인 거야 그래서 합성에서는 이게 합성은 일종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복수가 없죠 그래서 그 형용사를 구성하는 명사에서 단수로 쓰는 거예요 베스리니까 배죠 그죠 길이가 280피트인 노르라는 배가 그죠 지난 48시간 동안 어 템포러리 if not harmonious home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주어인데 이건 또 이제 수식하는 말이 쭉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동사예요 has been 동사가 좀 떨어져 있죠 자 근데 이거 잘 봐요 if가 있죠 근데 if not harmonious 갑자기 템포러리만 있고 뭘까 이게 이걸 살짝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집 역할을 하는 배다 이거죠 누구에게 썸 숫자 앞에 썸은 대략 대략 30명의 공학자와 과학자와 이게 또 학자예요 학자들에게 학자들이 이제 배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느냐 하면 로테이팅 로스터 로스터가 뭘까요 그렇죠 명단이나 목록이에요 로스터라고 그래요 친구들과 파이낸셜 서포터 좀 이렇게 돈을 좀 대주는 이런 사람들이 로테이팅이니까 이런 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항상 타고 있고 그치 뭐 친구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제 탔다 내렸다 그치 교차가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이제 큰 배고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요 자 이 배가 래쉬 되었다 래쉬가 뭘까요 래쉬는 명사하시면 끈이에요 끈 레이스랑 같다는 거예요 그게 동사되면 뭐예요 끈으로 뭐해 묶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가 묶여있다 어디에 피어요 피가 뭘까요 그 배를 갖다 대는 부두나 선창을 피어라 그래요 항구에 그 배를 갖다 대는 부분 있죠 그걸 피어라 선창가에 이렇게 묶여있어요 북부 아 여기 터키가 나오네 그치 터키의 그 시노비라는 도시에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항구에 묶여있다는 얘기 자 그런데 어떤 상태로 몸으로부터 이제 멀리 배제된 상태로 그렇죠 지정된 미션으로부터 근데 누구 아 요거 원인이네 그렇죠 아 이거 부족 때문에 연구 비자가 없어서 이제 연구 비자가 있으면 터키에 완전히 정박을 해서 내려가지고 무슨 연구활동을 하거나 뭐 탐사를 할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터키에 정식으로 입국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미국 배화 선언들은 아 Have come to the black sea 이게 뭐죠 흑회에요 흑회 그렇죠 흑회에요 터키도 이 흑회의 면이 있어요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가 흑회에요 자 조사하기 위해서 고대의 10량이니까 난파선이죠 난파선을 조사하려고 지금 이제 흑회 터키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The local media are skeptical 지역의 언론 터키 언론은 skeptical? 뭐죠? 의심을 품고 있어요 자 그래서 During the day 무슨 말이야 낮에 낮에 이제 이때 데이는 낮에 낮 동안에는 팩 서브 저널리스트 기자들이죠 팩이 뭐야 무리죠 무리 몇몇 무리의 기자들이 Scramble up and down the stone dock 다크 뭐야 다크 도크도 여기 피어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배를 갖다 대는 선창가를 도크라 그래요 돌로 된 그 도크를 오르락 내리락 기어오르면서 그죠 기자들이 기어올라요 그런데 뭐 하면서 에임 합니다 그들의 카메라를 에임 하면서 에임은 겨누다죠 그죠 카메라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죠 갖다 대면서 막 그 그리고 또 질문도 에임해요 겨누다 아니니까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언더 데크 데크는 또 어디야 이는 가판이야 가판 위에서지 그 보이는 아무리에게나 카메라를 들여서 찍고 질문도 던지고 그런데 이어 샷 안에 무슨 말일까요 이어 샷 말을 하면은 다 들리는 거리라는 얘기에요 말을 하면 들리는 가까운 거리 안에 있다를 위든 이어 샷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항구에 이제 선창가에 붙들려 있는 상황이고 그 선창에 기자들이 와서 막 이제 사진도 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건 질문이야 왜왔냐 이거 실제로는 그죠 그 다음에 뭐 석유를 찾느냐 뭐 비밀 미션 미국 군대를 위한 그지 아니면 그냥 노아의 방주 그지 노아의 방주가 이제 그 딱 최종적으로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내려앉았다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걸 찾으러 왔수 이런 식으로 그지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야 잠깐만 맞죠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얘기죠 두 장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환드러블 주민들도 그죠 주민들도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죠 보고 싶은 호기심이 그들 스스로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스트로우를 합니다 스트로울이 뭘까 산책하다요 스트로울은 아미나 아미니까 뭐예요 서로 이제 팔짱을 끼고 손에 손잡고 어디로 그 워터프론 이것도 이제 부득하죠 나옵니다 I love you late July evening 그지 그때가 아마 이제 7월달에 저녁에 이제 바닷가로 산책 와서 이제 그 배를 구경하는 거야 근데 뭐하기 위해서 To marvel at the great ship 그지 그 큰 배를 보고 이제 감탄하는 거야 와 신기한데 엄청 큰 배네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배에 뭐가 더 담겨있죠 최첨단 Wizardry Wizard가 누구예요 마법사죠 온갖 마법 같은 그런 천단 기술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거가 이제 장착되어 있는 배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배가 뭐하는 거를 봐요 밥빙 밥빙 밥이 뭐니까 밥 어떤 배라든지 뭐 하여튼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에 이렇게 동동동 떠있다라는 밥 밥이라고도 하고 밥불이라고도 해요 이런 거 알아요 바블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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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겨 인형인데 머리 부분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따로 움직여 동동동동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어쨌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마블헤드 이 큰 배가 한국에 동동 떠있는 거죠 만에 그죠 그들의 역사적인 월드시티 여기 아까 시노비라는 도시예요 유수 깊은 도시고 성벽으로 둘러져진 그 도시의 만에 배가 동동 떠있는 걸 구경하러 나온 거 주민들이 저녁에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냥 상황이에요 진짜 본론이 나오죠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 탐험 대장 로버트 드디어 발라드가 나오네 그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하루에 4만 달러를 쓰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그리고 이제 루징 프라이스리스 리서치 프라이스리스 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 귀중한 연구 시간을 낭비하고 잃고 있는 이 탐험 대장에게는 그지 근데 뭐 하면서 이제 잃고 있느냐 하면 아 이미 이제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수백만 달러를 이런 스테이트 오브 아트도 하이테크와 비슷한 말이에요 예술적 경제의 이런이란 뜻이 원래 뜻인데 그냥 최첨단이란 뜻이 그런 어떤 최첨단 원격으로 조정되는 서버미스블 잠수가 가능한 그지 잠수 가능한 심해 자 이게 뭐예요 하이 데피니션 이걸 줄여서 HD라 그래 HD 뭐야 고해상도 고해상도 카메라 데피니션은 해상도란 뜻도 있어요 이런 카메라 첨단장비 그 다음에 미래적인 하이 밴드 위스 사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그지 고대역 광대역 들어봤죠 광대역 그죠 그럼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첨단 통장 등등등 그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한 이 사람에게는 There's nothing magical 이게 주절이죠 마법적인 아무것도 없다 magical이 무슨 말이에요 신나고 즐거운 이걸 magical 그 nightly carnival on the dock 아까 도쿄가 뭐라고 아니 뭔 가판 가판은 데크였자네 그 부두가나 선창가에요 그죠 선창가에 있는 밤의 카니발 뭘 가리키는 거야 부두가에서 벌어지는 밤의 카니발 축제 뭘 가리키는 거야 주민들이 잔뜩 구경을 나왔잖아 밤에 이걸 여기 nightly carnival 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금 주민들이 잔뜩 밤에 구경 나와 있는 거를 보고도 신날 일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도로를 꼬라받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에요 지금 we are bleeding to death 그치 bleeding to death 오케이 무슨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we are hemorrhaging hemorrhaging도 출혈하다는 뜻이에요 해모가 들어간 피를 뜻하는 말이죠 해모글로빈 이런 거 그치 돈을 출혈하고 있다 돈이 지금 무한정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탐험대장 입장에서 실제 상황이죠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노아로 시작하죠 노아는 뭐에요 또한 아니다 그죠 또한 아니다 뭐가 또한 아니다 이 최근의 딜레이 방금 이제 특히 입국을 못하고 있는데 기자가 안 나왔어 이 딜레이 상황이 유일한 차질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죠 그 여름에 그치 유일한 차질은 아니었다 자 이 탐험대장의 IT느라 오리지널 IT는 뭐에요 일정 일정 그죠 일정 여행 일정을 IT느라 물론 맞아요 순회하는 순회라는 뜻도 있어요 오리지널 원래의 일정은 요구했다 원래 일정들 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했다 이거죠 원래 일정이 뭐야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게 이 기계들 아까 그 초첨단 장비가 많았죠 그죠 이거를 어디서 일련의 그리스와 비잔틴의 난파선에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옛날 그리스와 비잔틴 배가 난파된 거예요 근데 오프 불가리아 앤 터키 나오죠 터키야 그죠 오프라는 말은 어디에서 떨어진 바다에서 이런 뜻이에요 불가리아 연안과 터키 연안에서 그죠 그 그리스 난파선과 옛날 그리스 난파선이나 비잔틴 난파선을 어느 상대로 그들의 장비 기계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죠 근데 뭐 하기 전에 또 이제 2700년 된 페니키아 피니시안 페니키아 난파선 근데 이건 어디 있냐면 이집트 연안에 있어요 그 2700년 된 그 페니키아 난파선 두 측인가 봐 두 측으로 옮겨가기 전에 그죠 원래 예정은 불가리아 터키에서 이제 탐사를 하고 이집트까지 가는 게 원래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weeks earlier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이 노르호가 그 모항이라고 그러죠 홈포트를 딱 떠나기 직전에 just before 그죠 미국에 있는 거야 컴플리케이션 자 컴플리케이션이 뭘까요 컴플리케이티드가 뭐예요 복잡한 그래서 명사로 쓰면 복잡한 사정 그제 또는 질병으로 따지면 합병증 이런 걸 컴플리케이션이라고 그의 협상에서의 복잡한 사정이에요 누구와의 협상 불가리아 과학학술원 하고의 협상의 복잡한 사정이 탐험대장으로 하여금 취소하겠어요 그 부분을 그 크루즈 여기서 순항이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이 IT는 어디지 불가리아 찍고 터키 찍고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니까 뭘 취소한 거야 불가리아 쪽은 안 되겠다 이거죠 응? 이게 학술원에서 허가를 도대체 안 해주는 거야 협상이 결렬됐어 그래서 이 데트 파트는 불가리아 쪽은 안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 부분을 뺀 거예요 그죠? 현재로서는 야 불가리아 쪽은 못 가겠다 취소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탐험이 일단 진행 중일 때 출발하기 전에 이미 불가리아는 어긋나 버린 거야 탐험을 일단 진행 중인 후에도 또한 또 어떤 워즈 소식을 받았어요 어떤 소식이야 이집트 시큐리티가 뭐여? 보안이죠 보안 이집트 보안 당국이 deny 거부했다 이거죠 그에게 뭐 허가를 그 페니키아 배들도 탐사하는 걸 거부했다 그지? 그 일이 여러모로 차질이 벌어진데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그지? 원래 일정이 뭐야 불가리아 찍고 터키 찍고 이집트 가라 이집트도 안 되고 불가리아도 안 되고 터키만 남았는데 터키는 지금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못 들어가고 있어 비자가 안 나와서 그지? 일이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돈은 점점 이제 엄청나게 깨지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이제 완전히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터키 왜 왔어요? 이건 쉽죠 그죠? 이거 이거 그지 남박선을 조사하려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인데 봐봐요 발랄의 문제가 아닌 거 자 터키로 가는 영구 비자가 없다 맞죠? 지금 비자가 없다고 나와 있으나 그지?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터키 언론인들과 기자들과의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죠 기자들이 호기심이 와서 그지?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진다 라고만 나와 있지 그 사람들은 무슨 문제나 분란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네 그지? 그 다음에 Heavy Expandage Expandage가 뭐야? 지출이나 경비죠? 돈을 지금 엄청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No Permute Explorers 이집트에서도 그죠? 허가가 지금 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Difficult Negoti 불가리아 학술은 아까 안 됐다고 컴플리케이션이 있었잖아 다 맞죠? 그래서 답은 그냥 당연히 2번인 거죠 됐죠? 읽어보니까 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네 그죠? 아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마무리할게요 언더 데크는 뭐? 과판 위에 서고 언더 데크는 뭐? 무드가에 선창가에 다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 된 거죠? 질문 추가로 있나요? 검사에 맞나요? 그 어이공을 들은 게 4개가 6개 계속 안 돼 19개가 11개가 11개가 13개가 12개가 12개가 12개가